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엘비세미콘 분석을 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 코드는 06197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1시 46분을 지나고 있네요.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엘비세미콘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게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제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이라든지 최신화된 내용, 새로 생긴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최신화시켜 드리기 때문에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대응이라든지 저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비세미콘은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DDI와 CIS, 비메모리 반도체의 펌핑과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사양과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펌핑과 관련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DDI가 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색깔 픽셀들을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CIS는 피사체의 정보를 읽어서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판매처로 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충격을 입어서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습기가 차서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하고 칩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이 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이죠. 그리고 펌핑은 뭐냐? 실리콘 웨이퍼에 전도가 될 수 있게 작은 돌기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매출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판넬에 사용되는 DDI의 노출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판넬의 전방산업인 TV,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세트시장 업황에 따라 실적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LB루셈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0.31% 정도 되고요. 현금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6,900억, 발행 주식수는 4,3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유동 주식수는 2,6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 부분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8%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LB세미콘 한번 1봉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 상승해왔고 또 뒤지선 완만하게 상승해왔는데 지금 구간은 제가 이쯤 그분때부터 너무 많이 상승해왔으니까 약간 좀 조정 그러니까 이 평선들끼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울기가 꺾이면서 서로 만나려고 하다가 이때 이제 캔들이 여기 살짝 터치를 해주려는 모습 보다 다시 뻥하고 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격이 이격 그 이평선 간의 이격뿐만이 아니라 캔들조차도 이평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일 이평선이겠죠. 5일 이평선이랑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 매도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LBS 헤미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의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를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 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공구시 공공군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